1.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값성돈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법부당으로 위초라 2018년 5월 15일 자유한국당 대북지당위원장 김상봉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하용하 박성돈 선거대책위원회 구공장 위초라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.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2번аем 2번 1, 2, 3.. 2. результат 1, 2, 3, 2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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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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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